21세기 인류의 새로운 예술 문화를 주도하는 광주 비엔날레. 지금으로부터 제1회 광주 비엔날레의 대망을 선언합니다. 고견하실 게 많습니다. 고견하실 게 많아요. 이 천대미수 쪽에서 엄청난 메시지를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천천하게, 천천하게 보시면 돼요. 천대미수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경우는 안 보시면 안 돼요. 천천하게 보시면 돼요. 천천히 만나요. 이제 숙은 전혀 있습니다. 주세 e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